나는 솔로 13기 영숙은 인스타 공개 전환으로 바꾸자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영숙 나이 33살 직업은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알려졌는데요. 영숙의 인스타에는 과거 사진도 포착할 수 있었으며 지금과 다른 이미지이며 긴생머리로 미모에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숙이 운영하는 약국의 13기 광수가 직접 찾아온 모습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인스타 게시물에 마성의 남자 그의 시선 이라며 코딩 천재 광수로 추측되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영숙은 첫차로 아우디를 구매했다고 인증까지 했는데요. 13기 정숙의 등장신 패러디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지난 방송에서 영호와 영수 그리고 영철까지 호감을 얻은 상황 속에서 최종 커플 스포대에서도 관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숙 인스타를 살펴보면 13기 멤버들과 모두 막팔을 하고 있으며 댓글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커플 선택은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